자 이제 시장론은 넘어가서 3단원 시장론인데 테마 13에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한번 보죠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어떤 특별한 성질들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죠 경제로는 지나가면 좀 편해져요 편하게 들으면서 암기할 것만 좀 암기하고 이해하면 되니까 일단 우리 시장을 완전 경쟁과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완전 경쟁이다 이 단어 뜻을 해석하면 경쟁이 완전하게 있는 거죠 경쟁이 완전하게 있고 자 불안정하게 경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독과점은 완전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불안정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불안정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독과점 시장은 완전이에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정 경쟁 시장은 독과점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과점 시장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시장이에요 독과점이 나타나고 완전 경쟁이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이상적인 시장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경제학에서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놨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완전하게 경쟁한대요 한번 우리 생각해볼게요 기본적으로 경쟁이 완전하게 일어난다고 해보죠 시장에서 초과윈이 있다고 해보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이윤을 정상윈이라 그래요 이 정상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걸 초과윈이라 그래요 투기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뭔가 초과윈이 있다라면 서로 이걸 차지하려고 경쟁을 조금 해요 많이 해요 많이 하겠죠 경쟁이 완전하게 있으니까 경쟁을 너도 나도 막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이 초과윈을 난 조금 덜 얻어도 되니까 내가 차지할래 다른 사람은 내가 좀 덜 얻어도 내가 차지할래 이렇게 경쟁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초과윈이 사라지게 되는 시장을 이걸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완전 경쟁 시장에는 초과윈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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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정상적으로 얻어갈 정상이윤만 다 가져가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이상적인 시장이죠 그래서 경쟁이 일어나면 실제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초과윈이 초과윈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는 초과윈이 없어요 더 많이 가져갈 수 없고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시장의 조건을 봤더니 수요자가 다수가 있어요 공급자도 다수가 있어요 이 수요자 공급자를 시장 참여자라고 얘기해요 참여자가 여러 명이 있다 다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하는 수요자도 여럿이 있는 거고 공급자도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공급자가 소수가 있으면 독과점인 거야 하나하나 두 명밖에 없으면 독과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급자도 많고 수요자도 많아서 경쟁이 완전하게 일어나면서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고 초과윈도 없는 시장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있다 소수의 수요자나 소수의 공급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보가 완전해요 이 정보가 완전하다는 건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 공개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누구는 정보를 많이 알고 누구는 정보를 조금 알고 하는 정보의 비대칭은 일어나지 않겠네요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어요 필요한 정보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시장을 완전 경쟁이라 하고 재화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종류의 재화라면 다 똑같아요 한 종류의 재화라면 다 동질하다 그러면 한 종류의 재화에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하는 시장이에요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각으로 똑같을 수 있다 재화가 동질하니까 한 종류의 물건은 다 동질하다라고 가정되어 있어요 재화의 동질성이 성립하는 거고 시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데 진입과 태거가 차이로 와요 들어가거나 나가는데 이 시장을 들어가거나 나가는데 아무 제약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조건을 자 그러면 네 개를 외워야 돼요 완전 경쟁의 시장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다 정동진 이렇게 외울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은 다 정동진이다 역시 이것도 1년 내내 수백 번 제가 얘기할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은 다 정동진 정동진 알죠 우리 때 모래시계 유명했었어요 저랑 비슷한 세대면 좀 알 텐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래시계 드라마가 나왔는데 한 편도 못 봤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친구들이 그 드라마만 하고 학교에 오면 너도 나도 다 그냥 모래시계 얘기만 얘기해서 제가 수능 끝나자마자 그 당시에는 아마 비디오빵이 있었어요 비디오빵 지금은 없어졌죠 거의 비디오빵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혼자 한 6시간 모래시계만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어찌 됐구나 정동진 다 정동진 가자 해서 다 정동진이라고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다 정동진 외화 돼요 다수의 시장 참여자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가 있다 정보가 완전하다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도 좀 해석해 보면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까 정보의 대칭성을 이룰 수 있겠죠 똑같이 알고 정보를 거래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정보를 아는데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정보를 알아내는데 돈을 써야 안 써요 안 쓰겠죠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정보 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재화가 동질하다 보니까 한 종류의 물건이 하나의 가게로 똑같다는 법칙 일물일까 법칙이 성립이 되더라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진입과 퇴거래가 자유롭다 시장에 들어가거나 빠져나가는데 아무 제약이 없더라 그런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아니라 불안정 경쟁 시장이더라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내게 다 하나도 성립하는 게 없어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공급자가 소수가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독화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도 소수예요 어? 선생님 부동산 사는 사람 많은데요? 살 수 있는 사람 많은데요? 많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걸 다수라고 볼 거냐 소수라고 볼 거냐를 좀 해석해야 돼요 우리 살 수 있죠? 우리 뭐 이제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계층이라면 구매력을 갖추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될 수 있는데 중산층은 전 국민의 30%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라고 봐야 돼요 소수라고 봐야 돼요 소수라고 봐야 돼요 못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구매력을 갖춰야 되는데 부동산은 비싸다 보니까 고가쌍이 있어서 다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요자도 소수라고 봐야 돼요 여기저기 많이 있다가 다수가 아니에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30% 이상의 중산층계층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서 수요자가 될 수 있으니까 소수라고 봐야 돼요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한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다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정보가 불완전해요 이 불완전하다는 건 정보가 숨겨져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정보 얘기 나오면 무슨성? 아 그래요 이게 개별성이에요 같은 게 없다라 개별적인 요인을 알아내는 게 너무 어렵다 정보를 알아내는 게 어렵다 정보가 숨겨져 있다 자 그러면 정보를 알아내는데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맞아요 부동산은 정보를 알아내는데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과 연결되고 재화가 동질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개별적이에요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토지에서 배웠어요 토지의 특징에서 그래서 개별성에 의해서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진입과 퇴거가 어려워요 진입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퇴거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진입하는 거 어려운 이유가 무수히 많이 있지만 하나 예를 든자면 고가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고 싶다고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약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니까 누구나 다 만들어서 팔고 싶다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퇴거할 때 퇴거가 어렵다는 건 내가 부동산이 있는데 팔아치우고 이 시장을 빠져나오고 싶다고 해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은 매매가 장기성을 띌까요 단기성을 띌까요? 매매하는데 짧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비싸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다고 해서 다음 날 팔리지가 않아요 1년 걸려도 못 팔 수도 있고 2년 동안도 못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매매가 매매의 장기성을 띄고 있다 그래서 쉽게 팔고 빠져나가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는 걸 배워요 중개사법에서도 배울 거고 학계는 좀 나오는데 토지거래를 허가를 맡아야만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허가를 내줘야만 거래할 수 있다고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묶였을 때 내가 이걸 팔아치운다고 했을 때 나라에서 허가를 내주자면 팔 수가 없어요 법적 제한이 많이 딸려 있어요 부동산은 그래서 법적 규제가 많다 보니까 퇴거가 어려울 수도 있더라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의 뜻을 단어를 이해하면서 어 당연히 그럴 수 있겠네라고 제가 나올 때마다 소개시켜줄 거니까 설명을 들으면서 어 당연히 그러겠네라고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알아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었을 때 아 그 내용이 이 내용이지 라고 확인하는 과정만 여러분이 복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시장을 완전 경쟁과 불안정 경쟁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불안정 경쟁이다 독과점이 일어난다 왜 독과점이 일어나냐 완전 경쟁의 조건을 하나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럼 완전 경쟁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다 정동진 이렇게 얘기할 거고 다가 뭐냐면 다수의 시장 참여자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정 정은 정보의 완전성 모두 공개되어 있다 동 재화의 동질성 재화가 모두 똑같다 그 다음에 진은 진입과 태거가 자유롭다 그래서 다 정동진 완전한 거니까 이런 느낌적으로 이 앞글자만 따도 뒤에 내용이 좀 나올 수 있게 다 정동진 다수의 시장 참여자 정보의 완전성 재화의 동질성 진입과 태거의 자유 이렇게 진입과 태거가 자유롭다 근데 이 네 개의 조건을 하나도 만족을 못한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다수가 아니라 누가 있다 소수가 있다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불안전하고 숨겨져 있다 재화가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다 진입과 태거가 자유롭지 않고 어렵다 진입태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다 정동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내용들을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읽어보면서 이런 뜻을 해석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좀 복습하면서 거쳐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에 연결 준 건 차차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설명해 줄 거니까 들을 때마다 당연히 그렇지 라고 해석하기만 하면 돼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보니까 당연히 다 정동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의 특징의 기본적으로 불안정 경쟁이래요 불안정 경쟁 시작 그러면 다 정동진이 아니라는 거죠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누가 있다 소수가 있다 정보가 안전하지 않고 불안정하다 재화가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다 진입과 태거가 자유롭지 않고 어렵다 이걸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독과점이 일어날 수 있다 소수의 시장 참여자니까 규모의 경제에 의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독점이 일어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네요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들어보면 왠지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에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게 나쁜 느낌이죠 근데 왠지 단어만 본다면 규모의 경제 하면 좀 좋은 느낌 나잖아 안 그래요? 나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출제자가 규모의 경제를 자꾸 딱 집어넣으면 부동산 시장의 규모의 경제 이렇게 놓으면 완전이냐 불안정이냐 특성이냐라고 하면 불안전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단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의미상으로 접근하면 좋은 의미가 있어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떤 건지 이 규모의 경제 생산 측면에서 소비 측면도 있고 생산 측면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 측면 한번 볼게요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적이다라는 거예요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적이다 좋은 느낌이죠 규모가 커질수록 좋은 경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번 보죠 규모가 크려면 규모가 크려면 자본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본이 많은 건 어디냐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대기업 논리를 얘기할 건데 대기업들은 자본이 많으니까 규모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자본이 많지 않죠 그래서 규모를 키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규모가 커지면 커지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생산비가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물론 이제 전체는 많아져요 근데 단위당 하나당 하나당을 따지면 하나당의 생산비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원자재를 내가 하나 구입할 때와 천 개를 구입할 때와 만 개를 구입할 때 하나당 가격은 비싸져요 싸져요 싸져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고용할 때보다 대규모의 공장에서 천 명을 이렇게 돌리면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하나를 만들 때의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규모가 커지면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값부터 인건비까지 해서 효율성이 높아져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당 하나당 단위당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단위 숫자 몇 개? 1 얘기해요 단위당이라면 하나당 1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당 생산비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싸게 팔 수 있네요 가격을 싸게 팔아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소비자에게 이유가 있어요 얘가 대기업이 규모를 키웠어요 그래서 생산규모를 늘렸어요 자재도 막 대량으로 구입해서 공장도 크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다 보니까 하나당 만드는 데 비용이 줄어들었죠 가격을 싸게 팔아요 계속 싸게 팔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없어질 때까지 경쟁자가 없어질 때까지만 싸게 팔아요 중소기업들은 규모를 키울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떤 재화 하나당 아무리 정상이윤만 남기고 500원에 팔았다고 해보죠 그런데 대기업은 정상이윤을 남기고도 300원에 팔 수가 있어요 비용을 줄였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는 똑같은 여러 가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중소기업은 500원이고 대기업은 300원에 판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300원만 살 거 아니에요 500원짜리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가격을 싸게 팔아서 어떤 일이냐면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도산이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질 때까지 싸게 팔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독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기업만 남아요 그다음에는 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아요 가격을 올려서 통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시장에서는 대기업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독점이 일어나는 원리예요 이게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다면 이건 독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은 이 내용만 본다면 이만큼만 본다면 좋은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타나면 결국은 자연 독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기업의 논리처럼 그러면 결국은 독가점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사들이 예전에는 지금 잘 생각해 봐요 중소기업들이 많았어요 건설사들 옛날에 지역 건설사들 각각 작은 중소기업 건설사들이 많았어요 지금 다 거의 사라졌어요 아파트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거의 사라지고 대기업만 남았잖아요 현대, LG 뭐 몇 개만 남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자연스러운 독점이에요 규모의 경제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불안정 경쟁이다라고 나왔을 때 독가점이 일어난 건 당연한데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이것도 역시 독점을 만드는데 자연스럽게 독점을 만드는데 원리로 작용될 수 있더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뜻만 해석하면 좋은 느낌이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면 독점화가 될 수 있구나 대기업 논리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보죠 두 번째 이거 중요하죠 구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똑같은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서울은 수요자가 많아서 뭐 가격이 올라가고 지방은, 강원도 산골은 사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서울은 경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수요자 공급자가 항상 많을 수도 있는데 저 지방은 수요 공급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기 변동 양상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에 국한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걸 국지화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적 시장을 만든다 이걸 지역화라 그래요 그래서 국지화, 지역화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지역 시장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를 중요해요 다르다가 중요한 거예요 가격도 이질적이고 경기 변동 양상도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성질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성질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성질이 뭐였냐면 부부 연계 중에 뭐였어요 부동성이었죠 이게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거죠 부동성에 의해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중요한 단어죠 지역화, 국지화, 국지적 시장, 지역적 시장이 다 지역마다 다르게 만들어진다 수급 조절이 어렵다 이것도 이제 1년 내내 수백 번 떠들 얘기해요 수급은 수유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유와 공급 조절이 어렵대요 수유와 공급이 쉽게 잘 변해야 가격이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는 가격이 물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게 이게 좀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가격이 막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렇게 움직이면 이건 가격이 불안정한 거예요 균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유 공급이 잘 맞지 않으니까 폭등폭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미집에서 하나 배웠죠 살려는 사람 많은데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우면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거예요 수유 공급의 조절이 어려우면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더라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수급 조절이 어려우면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접목시키면 부동산 시장에 수유 공급이 왜 어렵냐 공급하는 데 쉬워요 어려워요 부동산은 만드는 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만드는 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정부에서 제약하는 공법적인 규제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공급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유에 비해서 특히 수유도 어려울 수 있어요 비싸다 보니까 구매력을 갖춰야 되겠죠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얘가 특히나 어려워요 공급이 어렵다 그래서 수유와 공급이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다른 재화에 비해서 가격이 안정적이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예요 물론 수유에 대해서는 접근을 별로 많이 안 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공급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해요 수유는 사실 심리적인 영향도 많아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현재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심리가 부동산은 불폐야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런 심리가 팽배하면 가격만 올라가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게 변하면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격 가만히 있지만 가격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심리가 다시 퍼지면 가격은 또 금방 떨어져요 안 살 거니까 그런데 이제 수요 변화보다는 학기론에서는 공급 변화가 특히 수요에 비해서 어렵다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법적 규제가 많기 때문에 수유와 공급을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가 숨겨져 있다 드러나 있다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숨겨져 있으니까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정보에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을 이루겠죠 이것도 뭐 때문이었냐면 개별성 때문이었어요 같은 게 없이 개별적인 요인을 다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개별성에 의해서 같은 것끼리 묶는 표준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보니까 뭔가 설명을 들었는데 내용이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걸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부동산의 특성이 나오면 내가 지금까지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쭉 설명을 들었을 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해석만 하면 지문은 다 풀려요 그러니까 굳이 부동산 자의 특성에서 불국수 뭐 뭐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용을 보고서 불완전이네 완전히 아니지 이 뜻은 뭐냐면 다 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하지 그럼 독가점이 일어나겠네 규모의 경제가 시장에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겠지 이것도 불완전이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걸 우리가 국지화 지역화 이렇게 얘기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균형을 맞추기가 특히나 공급하는 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만드는 데도 오래 걸리고 법적 규제가 많아서 공급하는 데 어렵다 보니까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려운 거예요 정보는 숨겨져 있기 마련이에요 즉 개별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요인 개별 요인은 다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숨겨져 있다 이걸 불완전하다 그러면 거래할 때 정보가 비대칭일 수 있겠네 개별성 때문에 조직을 표준화 시키기 어렵고 같은 것끼리 묶기도 어렵고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 개별적으로 이해만 하면 돼요 굳이 이걸 묶어가지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딱히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이렇지 이렇게 했네 라고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해하면 돼요 단어 뜻을 자 주택시장 분석 보죠 자 얘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시험에 나오는 건 간단해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우리가 주택시장을 좀 주택이 우리한테 중요한 부동산이니까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자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물리적 관점의 주택은 물리적으로 주택은 분석이 불가능하다 자 이거 하나 이제 정확히 머릿속에 암기해놔도 괜찮아요 물리적 주택으로는 분석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물리적은 무슨 뜻이에요 물리적 이거 뭐 학기론에서 수백 번 나올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죠 물리적 나오면 눈에 보이는 모습의 주택으로는 분석하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을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경제학의 이론을 도입해서 분석을 해요 이 과정을 우리가 안 배워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가정이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해요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해서 경제 이론을 도입해서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걸로 가정되어 있어요 완전 경쟁을 가정해서 경제 이론을 도입해서 주택시장을 분석하는데 완전 경쟁이 되려면 뭘 만족해야 돼요 다 정 동 진을 만족해야죠 맞죠 재화가 동질해야 돼요 자 근데 눈에 보이는 주택은 동질이에요 개별성이에요 개별적이죠 같은 게 없죠 다 눈에 보이는 건 다 개별성이기 때문에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관점의 주택은 동질성이 없고 개별적이므로 완전 경쟁을 가정해서 경제 이론을 도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완전 경쟁을 가정해서 경제 이론을 도입해서 분석을 하겠는데 완전 경쟁의 조건은 재화가 동질해야 된다 근데 주택 눈에 보이는 주택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파트끼리도 다르고 아파트 연립 다 가고 다중 이런 것들이 다 주택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완전 경쟁을 가정할 수 없다 그럼 학자들이 이제 주택시장을 분석을 못하냐 그렇진 않더라 얘를 분석할 때는 동질화시킨 개념이 있어요 동질화시킨 개념인데 눈에 보이는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 세대 다 다르지만 학자들이 이런 개념을 만들어 놨어요 얘들은 눈에 보이는 건 물리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이제 효용적 측면으로 봤을 때 효용은 만족을 주는 정도를 얘기해요 얘들은 다 아파트 연립 다 세대 다 가고는 모두 주거용으로서 만족을 주는 물건들이야 라고 이런 개념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하나의 추상적 개념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주거용으로서 만족을 주는 정도가 다 동일한 물건들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분석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효용적 용도적 관점이라 그래요 만족을 주는데 무슨 용으로? 용도적 주거용으로서 용도는 사용방법이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을 얘기할 때 용도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택을 눈에 보이는 주택이 아니라 주거용으로서 만족을 주는 정도가 동일한 물건들이야 라고 보는 개념을 주택 서비스 개념이라 그래요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되어진다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 서비스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개념은 뭐냐면 문장은 이거예요 물리적 관점으로 주택을 분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 하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문장 이 지문을 풀어내기 위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답은 간단하지만 사실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과정이 우리가 다 배우지 않다 보니까 뭔가 좀 알뜻말뜻 하긴 하겠지만 완벽한 이해는 필요 없어요 사실 이 내용은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결론은 완전 경쟁을 도입해서 경제이론을 도입해서 분석되어지는데 완전 경쟁이 되려면 다 정동진을 만족해야 되니까 재화가 동질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주택은 물리적 주택은 개별성이다 동질화가 없다 동질성이 없다 그래서 학자들이 동질화된 개념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을 다 주거용으로서 살 집으로서 만족을 주는 정도가 동일한 물건들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더라 이 개념을 학자들은 주택 서비스 개념이라 그래요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지문이 동그라미 2번 지문은 답으로 안 나와요 틀리게 안 나오고 이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주택 서비스로 분석이 필요하다 이건 나올 수 있지만 틀리게 나오는 지문은 이거예요 물리적 관점의 주택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을 한번 볼게요 주택의 공급 주택은 저량 공급과 유량 공급 두 가지가 있어요 공급 팔려고 내놓는 걸 얘기하는데 만들어서 팔려고 내놓는 것도 있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주택을 만들어서 팔려고 내놓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걸 신규 주택 공급이라 그래요 신규 주택 공급도 있고 근데 내가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쓰고 있는 주택인데 이사 가려고 주택을 내가 이사 가려고 팔려고 내놓는 것도 공급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중고, 재고라 그래요 재고 주택 공급도 있고 신규 주택 공급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주택의 공급을 얘기할 때는 재고 주택 공급, 신규 주택 공급도 있는데 재고 나오면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우리가 저량이냐 유량이냐 구분할 때 저량은 재자가 통부인 이랬어요 재고가 재고 나오면 저량이에요 그래서 재고 주택 공급을 저량 개념이라고 하고 일정 시점에서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의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 주택 공급량은 그냥 현재 시점에서 팔려고 내놓은 양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그래서 단기 공급이라 그래요 짧은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공급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건 학계론에서 단기라는 말은 학자들이 그냥 쓰지 않아요 단기는 만들 수 없을 만큼의 짧은 시간을 단기로 규정해요 만들 수 없을 만큼의 짧은 시간을 단기로 규정하니까 그러면 단기라는 말에는 신규 주택 공급을 의미한다 안 한다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는 신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걸 명확하게 머릿속에 또 한 번 딱 정해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이게 중요한 건데 주택의 공급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얘가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저량은 재자가 통부인 이렇게 외웠고 유량은 수입과 지출 수유량과 공급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수유량이나 공급량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유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량 개념도 있어요 이걸 좀 더 차차 배울 건데 일단 공급에 대해서 하나에서 본다면 새로 만드는 공급도 있고 기존에 쓰던 걸 팔려고 내놓는 공급도 있다 얘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얘는 장기 공급을 얘기하고 재고 주택은 쓰고 있는 걸 팔려고 바로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기 공급이라 그래요 단기 그러면 재고 나오면 얘는 무슨 개념이다? 저량이고 저량은 뭐다?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규는 오래 걸려요 만드는데 그래서 장기 공급을 신규 주택 공급 얘는 오래 걸리니까 일정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량 개념이고 유량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의 공급량을 얘기한다 공급량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요 나중에 이제 지문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건 재고 주택 공급 나오면 재고 나오니까 저량이다 저량 나오면 일정 시점이다 이거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재고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죠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단기 공급이라 하는 거예요 이 네 개를 연관지어서 자연스럽게 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재고 주택은 쓰던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거고 이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단기 공급이고 재고 나오면 저량 개념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은 만드는데 오래 걸리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장기 공급이 신규 주택 공급이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신청하는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더라 처음 들어서 좀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설명 듣고 이해하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암겨도 괜찮으니까 사실 지금 단계에 중요한 건 경제론을 복습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 자 우리가 이제 5번 보니까 수요와 소요가 있어요 수요와 소요 단어가 다르죠 우리가 수요를 배웠는데 수요는 디멘드를 얘기해요 수요는 디멘드 디라고 썼죠 자 이건 수요는 구매력을 갖추고 일정 기간 동안에 사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으로서의 마음을 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려가는 최대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했고 근데 소요라는 것도 있어요 주택 소요 자 이런 개념도 있더라 소요라는 것도 있대요 자 수요와 소요는 다른데 수요는 경제학에서 쓰는 개념이고 소요는 정책상의 개념이래요 정책상의 개념 이해만 하면 돼요 어떤 건지 보죠 예를 들면 A지역에 A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돈이 있어요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돈을 갖추고 있는데 주택을 살려는 사람이 천세대가 있대요 자 그러면 그건 A지역의 수요량이 몇 세대다? 천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천세대가 있으니까 A지역의 수요량은 천세대다 근데 A지역에 보니까 돈이 없는데 주택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500세대가 그래요 500세대는 돈이 없어 무주택 서민이야 근데 주택을 필요로 해요 근데 주택을 못 구하고 있어 자 그럼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야죠 그럼 정부가 A지역의 수요량을 알아야 되냐 소요량을 알아야 되냐라고 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그 지역에 지으려고 해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누굴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러면 A지역의 수요량을 알아야 돼요 소요량을 알아야 돼요 소요량을 알아야 돼요 이걸 소요라 그래요 돈이 없지만 주택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할 때 소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건 경제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돈이 없는데 주택을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필요한 게 얼마나 있을까를 소요라는 개념을 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소요는 다르다 수요는 경제학적 개념으로 구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구매력이 있으면 이걸 유효 개념이라 그래요 그런데 소요는 구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매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상의 개념을 소요라고 한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는 소요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학을 이해하려면 수요량을 알아야 되는 거고 수요와 소요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우리 시험에 우리 시험에는 아직까지는 이렇게만 나왔어요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는 다른 개념이다 다르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질문이 다시 한 번 나온다라면 경제학적 개념의 수요, 정책상의 개념의 소요 이 두 개를 이해해야 되고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소요는 구매력이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서로 연관지을 수 있도록 내용을 좀 구분해놔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뭔가 제가 말하는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건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것까지 막 뭐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가능한 이해하려고 하고 나중에 필요한 용어들만 나중에 필요한 건 따로 제가 다시 암기 필요한 건 정리해 줄 거니까 자 13-1번 문제 보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럴 수 있죠 누가 특히 어려워요 공급이 어려운 거죠 공급이 특히 얘가 어렵다요 어렵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가격이 불안정해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 불안정하게 뒤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하고 왜곡된다는 뒤틀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정해 움직일 수 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사실 얘가 중요해요 이 지문에다가 얘를 별표 쳐놓고 얘를 잘 정리해놔야 돼요 단기적으로 왜곡이 커요 오래 나왔던 지문이에요 장기에 비해서 누가 더 가격이 불안정하겠냐라는 거예요 이해 한번 해보면 공급이 어려워서 불안정한 거죠 만드는 데 어려운 거예요 만드는 건 긴 시간으로 되면 만들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죠 그럼 언제 더 수요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냐 짧은 시간을 봤을 때요 긴 시간을 봤을 때요 짧은 시간을 봤을 때 더 가격이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장기에 왜곡될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단기에 장기가 아니라 단기에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짧은 시간에는 공급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두 번째 보죠 부동산은 개별성에 의해서 표준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나와야죠 표준화가 어렵다 일반제에 비해서 대체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다 대체하기가 어렵다 맞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 다른 말로 지역화라고도 하죠 지역화 국지화죠 그럼 예의 뜻은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죠 그럼 지역마다 균질적인 가격이에요 이질적인 가격이에요 이질적인 가격이에요 이런 거 하나 해석하는 거예요 3번이 틀렸네 지역화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시장마다 다르다 균일하지 않다 이질적이다 다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4번에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므로 맞아요 개별성이죠 개별성이 강하대요 맞아요 개별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물리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물리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동질화 시키기가 어렵다 결론은 물리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이것까지 물리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주택시장은 물리적 관점의 주택으로 분석은 어렵다 그래서 다른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이 개념은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용도적 효용적 개념으로 관점으로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눈에 보이는 건 다 다르다 물리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주거용으로서 만족을 주는 정도가 똑같은 물건들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개념을 이걸 주택 서비스 개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택 서비스로 분석하지 물리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재고주택 나왔네요 재고주택 재고 나오면 저량이다 유량이다 저량이죠 그럼 얘는 무슨 개념이다 저량 개념이다 맞죠 그러면 재고주택 공급은 단기 공급이에요 장기 공급이에요 단기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단기 공급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장기라고 나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긴 시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장기 공급은 신규 주택 공급을 얘기하고 단기 공급은 신규를 의미할 수는 없다 단기는 짧은 시간 만들지 못하는 짧은 시간이니까 신규를 의미하지 않고 재고주택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재고 나오면 저량이고 여기서 이제 저량 나오면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일정 기간이다 시점이다 시점에서 측정하는 양이다 이렇게 정했었죠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건 유량 시점에 측정하는 건 저량 이렇게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이걸 일일이 다 외우는 건 아니고 하나씩 질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나를 완벽히 해석하면 이게 약간씩 변형시켜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우면 문장이 틀어지면 또다시 또 헷갈려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진도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빈칸 채우는 거 있죠 핵심 키워드 문제 풀고 해설 강의 해드릴게요 잠깐 prrs 지금까지 얌전urance 부끄리 mél 감사합니다.